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사람 코넬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넬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코넬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건넬료가 정해진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죠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땅의 기도와 구제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사람들을 즉시 요파로 보내서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파에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그 집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천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다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곧바로 엿바로 보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 가이샤라에서 요파까지는 약 5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50km는요 한 사람이 걸어서 12시간 정도 걸어야만 도달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km를 걸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구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언제 요파에 도착했느냐 하면 다음 날 정오에 요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50km나 되는 이 머나먼 거리를 어쩌면 밤을 새워 걸어서 다음날 정오에 요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50km나 되는 그 머나먼 거리를 어쩌면 밤을 새워 걸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가 누군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까지 오게 되었고 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 자신만이 아니라 그 일가와 친척 친구들까지 다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시라고 되어 있죠 6시는 항상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죠?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잔사들이 이 오빠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아니 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의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붕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잘 흘러내리기 위해서 경사가 됐지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붕은 여러분 평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정오에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였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큰 보자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한 그릇이 매우 컸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큰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 보자기 안에는요 소나 말, 돼지, 개, 여우와 같은 네발 가진 짐승들이 있었고요 또 뭐 뱀, 개구리, 악어, 지령이 같은 기는 것들이 있었고요 독수리, 학참새 같은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속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짐승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그 짐승을 보여주면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냐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냐 했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짐승을, 이걸 먹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매여있는 이 전통과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과 이 편견을 내려놓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기 안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속되다고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야 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전인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니, 이방인들은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소시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유황불이 활날 타오는데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그들이 태워져서 그 유황불이 활날 타오른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인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자신들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말은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다고 하는 말이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그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면 꼭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치의 차고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집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자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파에 도착할 무렵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50km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집을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침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번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식구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음성이 들리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옆바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 그 말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와 권엘루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권엘루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여러분 이방인 로마 군대의 이방인 백부장 권엘루와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도금을 듣고 권엘루와 그 가까운 일가와 친척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 권엘루와 그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엘루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하셨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즉시 요파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도록 했습니다 권엘루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이뤘을 때에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권엘루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낸 사람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엘루와 그 가족들이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된 이 사건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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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죄인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리노스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추레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난 땅에 들어갈 때 광야의 인생길을 먼저 거니려는데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 때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은 백성이라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보금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라고 여러분 이건 지약입니다 여러분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거침받고 막 개신들이 떠나가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온 성의 기쁨이 임했다 신나게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교사에게 광야로 가라는 말은 죽으란 말이에요 지약이에요 지약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에 갔어요 갔더니 저기 마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요왕 간닥의 국권을 맡은 내시가 타고 가고 있어요 그에게 보금을 전했습니다 즉시 그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금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성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성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삽니다 자기의 상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서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습니까?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류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베드로 역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환상을 보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일에 고넬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어린 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곧 내려보십시오 즉시 사람을 욕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때에 지치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럴 때 즉시 순종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노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노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을 찾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코넬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코넬로와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상식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권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해서 운수 대통한 게 아니거든요 권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야 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광야에도 길이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사막에도 샘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돼도 때로는 고난이 와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